본인은 집안에 조상이 많이 타 너무 조상이고 내 조상이고 많이 탄다는 뜻이야. 집안에 활란 신집안이거든. 이랬는데 처음이야? 처음인데 본인네 이 신바람이 좀 많이 쎄.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어떻게 보면 나쁜 거지. 한표로 보면 또 좋은 거고. 대기 보면 나쁘다고 또 신바람이. 세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야 사실. 언니가 처음이라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세게 못하고 그냥 사살 얘기했는데 언니가 무서울까 봐 그런데 언니네 집안은 청천에 죽은 사람도 많고. 죄송한데 청천에 죽은 게 무슨 말이야. 젊어서 죽은 사람. 네네네. 처음이라서 말귀를 좀 몰아둔구나. 네 죄송합니다. 아니야 그건 언니가 근데 마음이 좀 붕 떠있고 언니가 이동을 좀 이동 때문에 온 거 같아다. 이동이 뭐죠? 움직이는 거. 직장을. 맞아요. 언니가 이동 때문에 이동수 때문에 왔어 내가 뭐를 직장을 올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맘 뜻대로 안 돼 지금.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 같아 그죠? 네. 근데 올해는 올해는 그냥 웬만한데 그냥 적당한 데 있으면 들어가셔야 돼. 언니의 조건에 맞는 직장이 없어. 내년에는 운이 있어. 근데 언니도 성격이 좀 소심해. 그렇죠. 많이 소심해. 낯가림도 심해. 낯가림도 심하고 먹는 것도 심하고 먹는 것도 가리는 것도 많고. 그치? 심해. 좀 소심하고. 네. 그래서 덕푸덕푸 친구도 못 새겨. 맞아요. 응. 근데 한 번 친해지면 또 간도 쓰겠다 다 줘. 맞아요. 언니가 그래. 근데 올해는 올해는 남자친구를 조심하셔야 돼. 남자 새기는 거를 남자친구. 남자는 싫어서 괜찮아요. 없지? 네 없어요. 응 없을 거 같아 소심해서 응 올해는. 언니는 하긴 남자친구가 문제가 아니야. 제가 문제인가요? 응 아니 언니가 직장을 잡아서 언니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죠. 언니가 벌어서 내가 좀 쓰려면 엄마 아버지한테 돈 달래기가 그렇다는 거지. 아 그쵸. 네 올해 들어가면 진득하게 뭔 있어. 맞아요. 응. 그래서 그것도 나왔어요. 응 올해 들어가면 진득하게 뭔 있어. 근데 그게 다 제 탓일까요. 언니 탓도 있고. 응. 응. 언니가 사람들하고 적응을 못 해. 응. 그리고 언니가 올해 운이 안 좋아. 응. 직장을 들어가서 진득하게 근데 이게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닌데. 맞아요 근데. 직장 생활 언제부터 했어요? 저는 졸업하고 나서 바로 했어요 스무 살 때부터. 스무 살부터. 근데 스무 살부터 계속 들어왔다 놨다 계속 그런 거야. 네 근데 그. 그래서 나름 타정이 있어가지고 뭐 이제 갑자기 월급의 조건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뭐 계약 조건을 어기신다던가. 돈을 안 준다던가. 아니면 뭐 사내 트러블이나 이제 조금. 음. 제가 좀 무시를 좀 잘 당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굳이 말하는 타입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무지 따지거나 막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만만하게. 그냥 어디 직장에 가야 저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소심하고 좀 그렇지만 성깔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니까 이제 좀 참다 참다가. 언니가 참다 참다 쌓이면 그때는 터져 맞아요. 그러지 마 성격을 좀 고쳐야 돼 언니가. 언니는 성격을 좀 고쳐야 돼. 언니가 이 사람이 뭐를 하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는 사람이야. 맞아요 응 그냥 내 할 거만 이거. 이것만 딱 하고 마라. 언니는 그렇죠. 그래서 옆에 사람들도 안 좋아해. 그러니까 언니가 직장을 가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취하는 거야. 너무 소심해 너무 낯가림이 심해. 언니가 좀 성격을 좀 고쳐야 돼. 그럼 고치면은 달라질까요? 언니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취미생활 좀 했으면 좋겠어. 저 취미생활 엄청 많은데. 뭐뭐 해. 저 인형도 만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지 그림도 그리고 이제. 그거는 나 혼자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나름 그게 모임이 있어요. 네. 언니는 나 혼자 하는 거 말고 뭐 헬스 이랬든 이렇게 어울려서. 성격을 어울리면서 성격을 좀 바꿔야 되죠. 그런 것도 좀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성격을 좀 내가 될 수 있으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야 돼 그리고 올해는 직장이. 언니가 또 들어가도 또 나와. 오늘 세 번은 올해는 세 번은 옮겨야 돼. 세 번이요? 올해는 세 번은 옮겨야 되고 내년이면 괜찮아요 내년이면 딱. 안전하게 딱 들어가겠다. 음. 아. 실망스러워. 아무래도. 지금 다니기는 다니는데 이제 안 가도. 그만두려고는 했었어요. 지금 또 그만두려고 또 맘 먹었잖아.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조금 친구랑 다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어머 세 번이면 또 뭐라나. 하하. 아 좀 언니가 한 곳에 진득하게 먼 있어. 그리고 언니네 집안에 박씨가 중에 집안에는 이게 조상바람과 신바람이 이렇게 슬슬 이렇게 부는 게 있어. 이제 산소를 좀 건드린 게 있으신 거 같아. 산소요? 산소 이장을 한 게. 산소 이장은 누가 했어? 저 그런 건 잘 모르겠어. 저희 집 땅이 없을 텐데. 하긴 본인은 뭐 엄마 아버지가 아버지가 알겠지. 본인은 모르죠 지대로. 그것도 그 아버지 다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 큰할아버지 쪽이 잘 살긴 하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아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내가 봤을 때는 좀 배가 달라. 네? 할아버지가요? 누구하고요? 형제분들이 좀 배가 다르다고. 결국 할아버지 한 분인데 할머니 또 두 분인 거 있고. 그건 또 잘 모르겠네요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해봐서. 큰아버지는 아실 거야. 그걸 얘기해봐야 언니는 모를 테고. 그쵸 저는 모르죠. 그니까 올해까지 그냥 진둑하게 좀 줘 가이셔. 올해 잘못하면 세 번은 옮기셔야 돼. 올해 그냥 계속. 응. 언니 그래요 언니는. 저 혹시 죄송한데 이건 그 조금 제가 물어보는 거 좀 다르게 하는데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뭔가 느끼신다거나 보시잖아요. 혹시 저희 박 씨 말고 저희 어머니 쪽에 뭔가 그런 건 없을까 이건 좀 그런가요? 엄마가 성이 뭐예요? 엄마가 최 씨요. 최 씨? 무슨 띠야? 닭띠이세요. 닭띠? 네. 엄마 살아계셔? 당연하죠 네네네네. 아버지도 살아있잖아. 예예예. 최 씨 집안이 조금 이는 조상바람이 좀 세지. 엄마도 이렇게 시름시름하고 좀 아픈데. 네 맞아요 어머니 좀 많이 아프세요 엄마 좀 아픈데. 엄마 신병이지. 예? 그냥 펴신하게 병원 가면 아무 이상 없고 그냥 집에 있으면 그냥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 그리고 엄마가 신경이 좀 예민해 또. 왜 어머니가 좀 예민하시나 하죠? 그쪽 집안에 좀 이렇게 빌든 집안이 있네. 근데 막 그 정도로 아프신 건 아닌데. 응. 어느 날 이렇게 좀 아팠다가 또 멸쩡했다가. 어 그것보다는 그냥 좀 원래 좀 몸이 약하잖아요 좀 지병이 많다고 해야 되나 좀 자잘한 것도 피부병이라든지 살짝 그게 그거라고요? 이게 눈에 안 보이게 이게 이제 뭐라니까 병원 가면 또 아무 이상 없다라고 또 잘 자라게 또 집에서 시름시름 잘 자라게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또 이게 이제 엄마 나이에 또 내가 우울해 또 우울한 것도 있어 엄마 우울증 온 것도 있어. 네. 당신이 말 못 하는. 병이 앞에 나 자기 모르게 소개해서 그냥 이렇게 깜깜깜깜깜 아는. 병이야 그니까 이게. 우울하다 그럴까 여자로서 질병들이 이것저것 하니까 네 엄마는 좀 여자로서 질병들이 좀 한두 개씩 와. 아 네 그러니까 우울한 거야. 음. 그럼. 어떡하죠. 사실 여기도 좀 몰래 온 거라서. 그러니까. 음. 엄마 아버지는 이런 쪽 싫어할 텐데. 아빠는 별로 안 믿으시는 편이고요 엄마는 되게 좀 안 좋아하시는데. 네 제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 누가 있어 할머니. 그지. 십자가 보이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다 할머니가. 근데 언니네 집안은. 박씨가 좀 채시 집안이잖아. 할머니가 우울 때 박씨가 좀 이렇게 빌든 분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잖아 그러면 자손이 뭐다지 잘 된 게 없어. 근데 또 저희 할머니가 교회는 또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음. 교회라면 그냥 밥도 거기 가서 먹는 분이야? 그럼요. 교회 엄청 좋아하시죠. 교회 엄청 좋아하시고. 이제 아빠는 그냥 할머니가 믿으시니까. 할머니 좋아하시니까 그냥 시간이 있으면 갈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 워낙 바쁘셔서 못 가시고. 어머니는 워낙 저도 그 어머니도 딱히 신에 믿지는 않아요. 저도 겁은 많아서 귀신 이런 건 되게 무서운데 신은 또 안 믿거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어휴. 내가 봤을 때는 참 할머니가 사고방식이 좀 그렇다. 예 아무래도 그러신 편이에요. 굉장히 고집이 세. 엄청 사셔요. 아가씨셔서 그래요. 고집이 장난 아니야. 누구 말도 듣지도 않고 당신 고집 당신 말이 우선이고 그리고 뭐 장신 먹을 거 못 먹을 거 안 먹고. 교회 가서 받치는 사람이야. 맞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심하다. 많이 심하시죠. 할머니는 천국을 믿으시거든요. 거기 세뇌구역을 아주 당하셨구만. 아무래도 저도 어렸을 때는 교회도 갔었고. 이제 아무래도 그런 편이죠. 엄마 교회 안 나가시잖아. 엄만 안 가세요. 할머니 때문에 수태소 안 봐도? 엄청 싸우시죠. 내가 봤을 때는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많이 싸우실 거 같은데. 많이 싸워. 많이 싸우시죠. 할머니가 많이 갈고. 그런데 또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저희 어머니가 아프시긴 해도 어머니가 성격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민하지. 많이 예민하시고 조금 많이 꼬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조금 막 하세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많이 당해왔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물론 저도 할머니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은 없어. 없는 건 또 아니라서. 또 애매모호하네요. 본인이 엄마를 이해 못하는 면이 있을 거예요. 면이 있어. 많이 이해 못하죠. 응. 쉽게 얘기하면 엄마가 닭대라 그랬죠. 예. 원래 엄마가 서방복이 없어. 그게 뭐예요. 남편복이 없다고. 저희 아빠 좋은 분인데. 성격은 참 좋아. 착하시죠. 응. 성격은 참 자식들에 치곤 부모님에 치곤 효자야. 효자고. 너무에 치는 탄 좋아. 근데 마누라에 치는. 참 이제 이렇게 정답지를 못해. 아버지가 무슨 띠야. 개띠요. 그거 봐. 엄마가. 닭띠하고 개띠잖아 그죠. 네. 엄마가 닭띠라며요. 네. 아버지가 개띠고. 너는 너 나는 나거든. 아버지하고 엄마. 원래 젊었을 때부터 많이 아버지가 저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본인 그러니까 아버지는 본인의 너라에 치 자상하고 참 잘해 엄마에서도 자기 할머니에서도. 근데 마누라에 치는 그러지 못하거든. 그렇지만 아버지 엄마가 해달라는 거는 웬만한 거 다 해줘야. 하지. 부분도 이럴 때까지 살아왔는데 그거는 해주지. 근데 때로는 젊었을 때는 속 많이 썩었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아빠는 엄마한테 맞춰주거든요. 나이 먹었으면 맞춰줘야지. 이건 쫓겨나지 않으려면. 젊을 때도 맞춰줬네. 저희 집은. 쫓겨나지 않으려면. 근데 이게 또 참 그런 게. 아버지는 이제. 그 반대인데요. 저희 집은. 반대요? 아버지가 더 잘해? 엄마보다? 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더 열심히 하시고. 물론 이제 솔직히 둘이서 이제 서로 좀 포기한 게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서로 하고. 오히려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더 막 하는데. 너는 너 나는 나거든 젊었을 때부터. 그건 좀 있죠. 이유가 있거든. 자식들이 모르는 이유가 있어. 아버지가 저기야 칠십 년생. 오십 세 살. 예 그렇게 되시죠. 엄마가 한 살 더 먹었네. 예. 올해는. 엄마 아버지는 뭐. 당신의 인생도 사시는 거고. 본인은. 올해는. 올해까지만 좀 힘들어요. 직장이. 그리고 내년부터는 조금 편해질 거예요. 내년부터요? 근데 너무 인간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친해지기는 친해져야 되는데. 너무 이제 정 같은 건 주지 말라고. 꼭 언니는. 좀 소심해하고. 이렇게 안 친해다가 갑자기 이렇게 친해져서. 그러면 꼭 뒤통수를 당하거든. 그렇죠. 응. 그죠? 네.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한 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진득하게 있으셔. 올해는 자꾸 옮겨봐야 별로 그다지 좋은 건 없어. 언니도 좀 한쪽으로는 기가 얇아. 소심하면서도. 맞아요. 응. 그게 탈이야. 여기서 좀 있다가 아 저쪽에서 좀 괜찮대. 본 것도 더 있고 시간 정도도 괜찮대. 그러면 또 수다거리면 또 글로 가. 또 언니가. 맞아요. 기가 얇아. 그게 문제야. 진득하게 좀 있으셔. 진득하게 있어야지. 알았죠? 네. 그러면은. 제가 전공이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해야 할까요? 아니면 바꿔야 할까요? 뭔데? 제 전공이 원래 네일아트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만뒀는데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아직 뭘 갈지 못 정해서 더 뭔가 갈팡집하는 게 좀 쉬워요. 네일아트 왜 그만뒀어? 음. 우선은 봉급이 너무 짜서. 네일아트가? 아. 너미 밑에 있을 때? 남의 밑에 있을 때 그렇게 짜고. 이제 배우려면 몇 년 다녀야 되는데. 이제. 배운다고 이제 돈을 되게 적게 줘요. 아무래도 기술직이다 보니까. 자격증을 따야지 언니가 학원 등록을 해서 있어 땄어? 네. 근데 넌 밑에 있기가. 이제 작다는 거지? 작기도 작고 자꾸 계약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계약 조건들이. 그리고 네일아트라고 해도 사실 배운다고 해서 적게 받는 건데 뭐 알려지도 않고 그냥 계속 맨날. 각인 마음을 제가 막내다 보니까 청소를 많이 하는데 그 뒤로도 사람이 들어와도 이제 얼마 못 버티고 나가거나. 그게 개발을 해야 돼 본인이 네일아트는. 네일아트는 본인이 개발을 해야 되고 자꾸 해야 돼 노투부 같은 거 보고 개발을 해야 돼 본인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봐. 근데 언니는 그거를 넌 밑에서 이렇게 보는 거 배우는 거 그냥 그거 고지식하게 언니는 굉장히 고지식한 거 알죠? 고지식하니까 이거를 하려니까 어려운 거야. 본인은.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선 지금 저거를 하는 거야? 직장 댕기는 거야? 네. 직장 댕기 이제 여러 가지 그냥 알바 같은 거 많이 하다가 이제 다른 쪽 알아보려고 네. 아이고 그 좋은 기술을 따놓고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못 저기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네. 그거를 기술을 배웠으면 땄으면 그걸 써먹어야지. 그렇기는 한데 뭐. 그리고 다른 것도. 언니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득하지도 못해. 맞아요. 진득하게 뭐 못해. 그렇지? 진득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 나 같으면 그냥 네일아이트 그냥 안입고 더러워도 그거 그냥 내가 개척하고 나갔다. 아. 돈은 많이 벌고 싶고 진득하지를 못해 언니가. 맞아요. 그거를 좀 고쳐야 돼 언니가. 네일아이트 그거를 한 1년 금액을 싸면 그래도 꽤 받을 텐데 아니면 내 가게를 차리던가. 가게 차리기는 돈이 없어서. 돈이 없고요 그리고 1년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8개월 6개월 쌌다가 다른 거 했어도 2개월 쌓고 했는데 6개월 쌓아도 우선은 100만 원도 거의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돈 모아서 하기도 좀 그렇고 무엇보다 그렇게 모아서 막 하기에는 저희 집이 딱 잘 모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전 여러 가지로 조금. 본인이 잘 벌어야 돼. 본인이 아니면 회사를 큰 데로 들어가야 돼 본인이. 큰 회사를 들어가서 짱 박아야 돼. 맞아요. 그리고 원래 언니는 기술 갖고. 자기 지원을 땄지만 진득하게 기술 갖고 못해 원래 언니가.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언니는 공부 쪽으로 빠졌어야 돼. 제가요 공부 못하는데. 근데 그쪽으로도 공부를 했어야 돼 근데 공부 아니면 내 직업을 갖고 먹고 살아야 되거든. 근데 진득하지를 못해서. 그쵸. 어 성격을 좀 고쳐. 언니가 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내가 봤을 땐 집을 돈이 많이 벌어서 정말 좀 도와줘야 돼. 그런 형편이야 그죠. 그쵸 그렇긴 한데. 니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금 소심해서 지금 뭐를 해야 되나 하고서 오늘도 온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어 우선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원래 작년 요번 연도 초에 집을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따로 이제 독립을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집에 제재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24살이지만 못 해본 거 너무 많고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원래는 나가서 직장을 알아보고 다니려고 했었는데 저희 집이 또 그건 안 돼가지고. 엄마가 닭대하고 토끼띠니까 안 맞지. 네. 엄마. 퍼부되는 게 장난 아닌데. 그죠 근데 언니는 개방적으로 언니는 나름대로 또 놀고 싶고. 그쵸. 그래서 그러지. 그래서 그러지. 은근히 놀면서 좀 내가 회사 다니면서 은근히 놀고 싶은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응. 나가서 방을 얻어서 근데 언니가 돈이 없잖아. 근데 그때 한 번 좀 좋은 기회가 왔었거든요. 아는 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좀 친했던 언니가.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좀 인턴에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하고 아빠가 이제 나가면은 끝이다. 이제 가족하고는 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또 그게 있어요. 제가 성격이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잘 못 부딪혀요. 소심하니까. 엄마 아버지 또 끝나면 또 저걸 하니까 무서우니까. 엄마 아버지가 저걸 고지식하니까. 맞아요. 그럼 어떡해 엄마 아버지가 안 된다 말 잘 들어야지. 그쵸.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언니는 그냥 직장 나 죽어서 하고 좀 댕기셔야 되겠다. 언니는 그리고 남자친구를 늦게 새겨. 아니요 안 사귀잖아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응. 언니는 남자친구를 새기면 남자친구가 폭 빠져서 회원하지는 못해. 집에서 무조건 탈출해서 그냥 가고 싶다고 무조건 언니는 집 나갈 사람이야 남자친구 새기면. 남자친구가 살자 그러면 살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쵸. 그쵸. 서른 넘어서 결혼하시는 게 좋아. 안 하면 더 좋을까요 혹시. 안 하면 안 하면 아주 안 하면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야 돼. 그거만 잘 명심하시고 그리고 올해는 그냥 직장은 이렇게 됐으면 옮기지 말고 이동소는 있는데 언니가 진득하게 좀 붙어 있어야 돼. 이런 곳에요. 혹시 지금. 다른 곳을 옮기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지금도 알바야? 네 지금 알바하고 있어요. 직장을 좀 뚜렷한 데를 좀 들어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저거에도 되게 많이 바꾸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원래 오뚜기의 그 행사인데 그걸 들어갔었는데 하루에 막 4달 시간씩 자면서 일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살도 막 치키룩씩 빠지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밥을 못 먹고 막 그래가지고 그만뒀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내일 하다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트러블이 있고 막 이제 좀 돈까지 장난도 치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대는 데마다 그렇게 저거 아냐. 그래서 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태까지 운이 없었어. 근데 올해까지 운이 없어. 근데 내년에는 좋은 데 나타나. 내년에는 괜찮아. 내년에는 괜찮으니까 내년에 좀 조금 기다렸다가 내년에 좀 저거 하셔. 그럴 수밖에 없어 언니는 올해는 좀 오늘까지 좀 안 좋아. 그러고 언니가 직장 같은 데를 잘 선택을 또 잘 해야 돼 근데 선택을 못 해. 맞아요. 선택을 못 해 기가 얇아서. 그것만 선택을 잘 보고 들어가셔. 너무 어렵네요. 근데 요번에. 요번에 지금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옮기지 말고 가만히 계시다가 한 5월달 6월달쯤에 한 6월달. 6월달에 잘 좋은 자리가 나올 거야. 그때 옮기셔 그때 옮기시면 그때는 괜찮아. 6월달. 그때 자리 하나가 나올 거야. 편하고 근데 그다지 편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잘 버는 대로. 원인은 편하고 안 편하고 이게 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인간하고 덜 보다 치고. 근데 그거는 됐었으면 사람하고 안 보다 치고 이거는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한 6월달쯤이면 나와. 그때까지 참으셔. 지금도 괜찮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사장님이 지금까지 다 왔던 중에서. 그래도 괜찮아. 응. 터치도 안 하시고. 돈도 장난 안 치시고. 단연쯤은 나쁜 놈이지. 근데 맨날 제가 진짜 이번 직장이나 이제 한 번 좀. 큰 회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빼고는 정말 최저식을 못 받고 이래가지고. 맨날 알바만 되니까 그래. 근데 정직원이 돼도 최저를 못 받는 직업이라서 그것 때문에 조금. 또렷한 언니가 기술적이고 없어서 그래. 5월달에 가만히 계시다가 5월달에 그때는 들어가셔. 5월달. 지금 있는데도 나가봤을 때는 나쁘진 않나? 맞아. 괜찮아. 되게 좋아하세요. 처음부터 뭔 걱정이야? 걱정이 좀 많아서. 응. 쓸데없는 걱정이야 그거는. 응. 워낙 걱정 겁이 많아가지고 잘 못해요. 응. 그래서 언니가 그 소심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셔 거기서. 가만히 계셔도 6월달쯤에 그때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사장님이 옮기던지 누가 옮기려면 그때 이제 그렇게 해줘. 그래 옮기는 게 나아. 지금도 나쁘지는 않아 내가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셔. 다른 데보단 나아 헛배. 그렇죠? 다른 데보다 헛배 나.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괜히 또 복을 털지 말고. 언니는 잘하다가도 한 번씩 복을 털어. 제가요? 옮기고 옮기고 그러잖아. 그렇죠. 응.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알았죠? 네. 더 물어볼 거 없죠? 어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네.